아, 나 얘 나중에 잡을 거야 오네가시마스! 이렇게 쉬운걸 오네가시마스! 다크소울2가 더 빡쳐요 오네가시마스! 오마 육발을 떨기는 오네가시마스! 자, 오늘 게임 세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덕! 이렇게 쉬운걸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다크소울2가 더 빡쳐요 정확히 그동안 딜러오며 방송 즐겼는데 스키로만큼은 응원하겠습니다 오마 육발을 떨기는 아휴, 정말이지 어디 한번 맛 좀 볼까?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, 죽어버렸어! 아, 이리 미친! 몰라, 폭신간된게 진짜 있어 아, 저 망고, 할망고냐 저 시XX 오마 육발을 떨기는 아휴, 정말이지 웨어 이즈 화토뿔? 오, 10층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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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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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, 오, 아 아니, 헤드헤드 너무하네 아, 나 피도 없잖아 오,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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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쩌면 아니 씨야 왜 저게 안되냐고 도란다 아니 씨야 죽어라 아니 어떻게 죽이라는 거야 그러면 불로? 불로 조져야돼? 불로 한번 조져보자 파이어봉!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아니 얘를 어떻게 죽이라는 거야 나 모르겠어 주변에 뭔가 더 있을 수 있는지 찾아보자 적백색 바람개비 그지 같은 것만 또 처음 안 들어놔가지고 적백색 바람개비인지 멋있게 행기인지를 내가 알바냐고 아 개아파 아니 참아 낙사도 안 되고 와우 아...제 어떻게 안하는 거야 얘 안 할래 다음에 할래 아 나 얘 나중에 잡을거야 이렇게 쉬운 걸 다크서울2가 더 빡쳐요 오마 육발을 떨기는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난견의 구멍 뚫린 곳에서 인살금 연됨 봐봐 낙사도 안 되고 오오오오오오! ㅅㅂ아악 그저 X날 받는다 헛! 99가까하? 자 오늘 어떤 속같음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? 마침 절 갔는데 그랜절에서 길도 찾고 부처님께 공양도 하자 그랜저를 이렇게 빨리 할 수는 없어 씨뱅 어디냐구 아 진짜 킬 진짜 더럽네 허허 정말 족같구나 여기가 분명히 맞거든 아니 도대체 지붕 생기게 왜 이따구냐고 아 나 혈압 오르네 진짜 아니 내가 알 눌렀잖아 님들 이렇게 계속 같은 곳만 헤매는 거 지겹지 않으세요? 거지같은데 아하 저기 있었구만 아니 그럼 아까 다 왔는데 난 그럼 떨어져서 저렇게 이상한 데로 간 거야? 그걸 보면서 또 여러분들은 깔깔대면서 웃었겠죠? 씨바아아아아아아아아 구구까까 누가 훈수했어? 어디 어디 있지? 빨리 찾아봐야 돼 아 올리지 봐봐 잠깐만 아 줄넷 빠르네 아 안 읽을게 아 됐어 꺼져 이 작별 인사를 하자 구석 뭐야 또 있어? 이러면 또 처음부터 해야 돼? 아 뛰었잖아 아 이렇게 오케이 알았어 근데 문제는 이거 일트부터 다시 하자 아니야 프롬이라면 반드시 일트부터 시킬 거야 확실해 더럽군 뒤져라 여기까진 칭찬해 주마 하지만 완전히 안심하긴 하지 응? 뭐? 이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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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길찾기에서 시간나 한두 시간 써버리는데 왜 짬타 하드 카운터야? 오케이 까제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돼 뭐야? 한 마리가 더 있어? 뭐야? 몰라 어쨌든간에 잡았으니까 됐어 99가까? 포기하지마! 점심 차려! 난 널 믿어! 열심히 해! 야 아니 보스보다 쎄 얘가 네가 상관алась 한 번 혼마신이 오오오옹! 오오오오옹! najbardziej! 빨! 진짜 아 졸라 이게 왜 걸리냐 어억 연약한 할망구를 죽였다고요? 저게 무슨 연약한 할망구죠? 킹망구 잖어 구구가까? 살아나지 낯섰지 넌 진짜 너는 뒤졌다 니 아까부터 나한테 계속 쐈지 잘 차지 지리네 앗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다 여러분 웃기려고 한거에요 99가까? 핫톱불 보이죠? 핫톱불이 바로 앞이라 해서 보스가 눈앞인건 아닌데 보스가 맞군요 아니 이거 어떻게 잡지? 미쳤네 이제 패턴 알아서 오래걸리서라도 안전하게 잡다 보스가 맞지 카카오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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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아 진짜 병신겹네 아니 진짜 뭐냐고 제발 소지품 피 채울 거 없어? 쌀이라도 먹을까? 한 번만 더 하고 안 되면 내일 하지 뭐 아 깼다 아 별 거지 같네 아 마지막에 와가지고 반은 개 안 돼가지고 발차기 발차기 감전사 발차기 감전사 발차기 발차기